류 저번에 휘그라이브 쯤나 멋있게 역전했거든 여기서 마지막 거주 빠져가지고 휘그라이브 와.. 다 역전해서 너무 좋잖아 자 이제 첼입니다 여러분들 승급 시작할게요 첼! 와 드디어 첼이 간다 아 카트라이드 너무 쉽다 아니 피치카트도 잘하는데 카라펄까지 잘하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네 난 너무 완벽한 남자라서 좀 부족해지고 싶다 진심 지랄을 한다 아이고 챌린저 축하 감사합니다 챌린저 승급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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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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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